안녕하세요. 루츠나예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바로 에뛰드에서 얼마 전에 출시한 매트시크 립 락커입니다. 에뛰드의 새로운 뮤즈인 레드벨벳의 첫 제품이기도 하답니다. 저번 리뷰와 마찬가지로 저는 매트 립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기대가 아주 큰 제품이었어요. 그럼 얼른 리뷰 시작해볼까요? 제일 먼저 제품 상세 모습 보여드릴게요. 매트시크 립 락커는 총 12가지 색상으로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고발색 피그먼트로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픽싱되어 번짐없이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라고 해요. 본품 상자와 본통 뚜껑의 컬러가 같았는데요. 본품 뚜껑과 틴트의 색상이 일치하기 때문에 컬러를 한눈에 찾기 쉬웠어요. 또 매트 틴트에 걸맞게 제품 외관도 매트한 디자인이더라고요. 핑크핑크하고 공주공주한 에뛰드의 평상시 디자인과는 다르게 굉장히 깔끔했어요. 입구 부분에 고무패킹이 덧대어 있어서 양 조절도 가능하고 틴트가 새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겠더라고요. 어플리케이터의 팁은 입술 모양에 맞게 곡선으로 휘어진 모습이에요. 입술 굴곡이 느껴지는 모양이었어요. 손등에 틴트를 살짝 발라보니 굉장히 선명하고 진하게 발색되더라고요. 뭉침 없이 균일하게 잘 발렸어요. 충분히 말려준 후 손가락으로 쓱쓱 문질러보니 살짝 색이 묻어나긴 하지만 번짐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리고 클렌징 워터를 적신 솜으로 쓱쓱 닦아보았더니 신기하게도 착색이 거의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핑크, 오렌지, 레드톤의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파의 발색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체적으로 채도들이 높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전에 리뷰했던 쓰리컨셉 아이즈 벨벳 틴트와 클리오 매드매트 틴트 중 클리오 제품과 컬러와 발림성이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다만 에뛰드 제품이 좀 더 밀착력과 픽스력이 우수했답니다. 번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손등 발색 후 충분히 마른 밑부분을 손가락으로 쓱 문질러봤어요. 아예 번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부분에 먼저 바른 아이들은 거의 번지지 않았죠? 조금 더 충분히 말려주면 번짐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클렌징 티슈로 쓱 지워보았는데 잘 지워지지 않아서 벅벅 문질러줬어요. 클렌징 티슈로 웬만큼 닦아준 후 클렌징 워터를 묻힌 솜으로도 다시 지워봤습니다. 총 클렌징 티슈 두 장과 클렌징 워터 솜 한 개를 사용해서 다 지울 수 있었어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착색이 거의 없죠? 컬러를 보호하는 코팅력도 엄청난 제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컬러별 입술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발색에 조금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저는 간단한 베이스와 눈썹, 뷰러 정도만 해주었답니다. 참고해주세요. 입술 중앙에 틴트를 발라 음파음파 블렌딩해준 뒤 면봉으로 입술 외곽 라인을 정리해준 후 다시 입술 안쪽에만 발색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발라주었어요. 먼저 부드러운 피치 베이지 컬러의 피치 못한 베이지입니다. 살짝 피치빛이 감도는 채도 있는 누드 컬러라 부담스럽지 않게 바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뮤트한 누드립이 잘 안 어울려서 꼭 채도가 살짝 느껴지는 누디 컬러를 선호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딱 알맞은 채도 있는 베이지 컬러인 것 같아요. 다음은 핑크 로즈 컬러의 어제보다 로제입니다. 이 컬러도 채도가 느껴지는 핫핑크와 로즈 컬러가 섞인 색상이에요. 핫핑크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로즈 컬러가 가미된 색상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살짝 형광빛이 느껴지는 코랄 핑크 컬러의 윙크하는 핑크입니다. 봄 시즌뿐 아니라 여름에도 통통 튀는 컬러감으로 사랑스럽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 컬러예요. 이제 레드벨벳 예리님이 선택한 컬러의 예리한 핑크입니다. 윙크하는 핑크보다 살짝 더 레드빛이 섞인 형광기 도는 핫핑크 컬러예요. 입술에 화사하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예쁜 핑크 컬러입니다. 다음으로 레드벨벳 조이님의 초이스 컬러인 쨍한 다홍빛 컬러의 상큼화 조이 자몽입니다. 에뛰드의 장명 센스는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정말 자몽이 생각나는 과줌이 폭발하는 컬러였어요. 그리고 살짝 밀키한 느낌의 오렌지 컬러인 얼마나 오렌지입니다. 그리고 살짝 밀키한 느낌의 오렌지 컬러인 얼마나 오렌지입니다. 다홍 컬러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살짝 톤 다운된 레드 컬러의 준비된 레디레드 컬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 색상을 엄청 좋아하는데 이 레드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살짝 톤 다운된 레드라서 입술만 동동 떠 보이지 않고 얼굴이 화사해 보였어요. 다음은 레드벨벳 슬기님이 픽한 컬러의 슬기로운 버건디입니다. 슬기님과 정말 잘 어울리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버건디 컬러인데 색상이 진해서 그런지 다른 컬러보다 바르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원래 바르던 방식으로 바르니 조금 지저분한 감이 있어서 진한 풀립으로 바른 느낌도 보여드릴게요. 살짝 퍼플기도 느껴지는 고혹적인 분위기의 딥한 버건디 컬러예요. 그리고 레드벨벳 아이린님의 컬러인 워 아이린 레드입니다. 정말 작명 센스! 핑크빛이 느껴지는 정석 레드 컬러였어요. 아이린님이 바르신 거 보고 와 이 컬러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 느낌이 안 나네요. 역시 아이린님! 다음은 자주빛 핑크 컬러의 생각보다 자주입니다. 정말 이름대로 생각보다 자주빛이 도는 핑크네 라는 생각이 드는 컬러였어요. 개인적으로 기대 안하고 발랐는데 너무 예뻐서 놀랬던 컬러예요. 입술에 부담스럽지 않게 포인트 주기 좋은 컬러였답니다. 이번에는 레드벨벳 웬디님 초이스 컬러의 오늘은 웬디 브라운입니다. 살짝 톤 다운된 로즈브라운 컬러로 분위기 여신 느낌을 뿜어내는 색상이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 중 하나이기도 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살짝 퍼플빛이 도는 로즈 컬러의 로맨스 앤 로즈입니다. 흰기가 살짝 가미되서 입술이 떠보이지 않고 부드럽게 연출할 수 있답니다. 시크하면서도 지적인 느낌을 주는 색상이었어요. 입술도 마찬가지로 클렌징 티슈로 지워봤어요. 아직까지 주름과 입술 외곽 부분에 꽤 많이 묻어있죠? 다시 클렌징 워터를 적신 솜으로 한 번 더 닦아볼게요. 입술 안쪽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다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역시 착색은 거의 없었답니다. 이렇게 에뛰드 매트 시크 립 라커 제품을 알아보았어요. 번들거림 하나 없이 12가지 고발색에 선명하고 매력적인 컬러감이 눈에 띄는 제품이었어요. 특히 바르자마자 번짐 없이 바로 착 붙는 밀착력에 비해 착색 없이 롱래스팅으로 발리는 신기한 기술력 또한 엿볼 수 있었답니다. 그만큼 매트하고 밀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입술에 바르기 전 꼭 각질 정리를 해주세요. 제 입술 발색에서도 보였듯이 입술 상태에 따라서 각질 부각, 주름 끼임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바르는 순간 입술에 착 픽스되는 게 느껴졌어요. 컬러가 필름 시드 코팅되어 번짐도 없고 지속력이 엄청난 제품이었습니다. 특히 장시간 외출해야 할 때 바르고 나가면 수정화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로드샵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틴트를 냈다니 에뛰드 정말 열일하네요. 워낙 제가 립 제품을 좋아해서 그런지 앞으로 리뷰하려는 제품들 중에 립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중간중간 짧게 발색 위주로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들도 준비해 올게요. 매트 시크 립 락커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얼른 예뻐져요. 그럼 안녕